미연하데이 뭐를? 니하고 너 누나 입학식 졸업식에 왜 한번도 안 가는다 아나? 너 엄마한테 미안해서 나만 그런 좋은 거 보는 게 너무 미안해서 안 간 거래 왜 그랬겠노? 내가 왜 너 엄마한테 그래 미안해 했겠노? 내 평생에 후회하는 게 딱 두 가지래 아빠 엄마 그 잘난 일 뿌리 치고 집으로 뛰어오지 않은 거 진통 시작됐다는 전화받고 바로 집으로만 왔어도 너 엄마 그래 버리지 않았을 기라 또 하나는 넌 4학년 때 1등 한 날 내 2등한테 그거 왜 가나? 그 뭐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이로 니가 그 동생 될 거 같아 온나? 근데 내 대신 해준다니까 왜 그래 말을 안 듣노? 1등 아무나 하노 버떡 집에 들어가서 통달해서 같이 뭐 치아라 태훈아 태훈아 뭔데? 보경이가 보경이? 우리 보경이? 왜? 사고 당했단다 그래서 어디? 마, 마, 마이 다 짓나? 강에 빠지는데 없단다 아, 어디? 어디서? 원곡 진입 제3터널 앞 교과 가래로 추락했단다 알아 은행은 내가 한 거다 알았나? 이 사람이 지금 부자의 죽이 안아 정신차려 죽이 안 죽은 거라 저 아버지 평생 원망하면서 살게 할 거냐고 니 지금 그건 뭔 소리로? 열차 피하다 그랬단다 37호 화물 ошah 저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수고 안 마... 나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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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연아. 태연아. 네 말 잘 들어라. 은행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한 거다. 마을 사람들한테도 절대 비밀이다. 안 한다. 내가 왜 너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는지 이제 알겠나? 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 보면서 나와라. 나와라. 아이할게. 음. 나와라. 감사합니다.